네 안녕하세요. 물배우씨 안태희입니다. 아 이것도 예상치 못한 전개가 또 펼쳐졌네. 아 요기 그 내쉬화랑 반반을 섞어보려고 계속 지금은 알풀 쪽을 섞었거든요. 근데 내쉬화랑 내쉬화 쪽으로 섞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신호박을 하나 차렸는데 여기는 이제 반반 친구들. 근데 얘네가 새끼 같네요. 새끼를 낳아버렸어. 내쉬화랑 알풀 섞인 아이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형제들끼리 새끼를 낳은 거긴 한데 얘네도 좀 궁금하네 얘. 우와 언제 태어났지?